그룹 마마무 화사가 5년 전 논란이 됐던 노브라 공항 패션에 대해 당시 신경을 고백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웹예능 아침 먹고 가예는 6년 만에 돌아온 원주 곱창 먹방퀸 화사의 어디서도 말한 적 없는 찐똑 안집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가수 화사가 게스트로 출연해 장성규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장성규는 화사에게 스스로 가장 예상치 못한 이슈가 뭐냐라고 물었다. 이에 화사는 노브라 이슈라고 바로 답했다. 이어 속옷이 진짜 불편하다. 개인적으로 속옷 입고 밥 먹을 때 얹힌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멤버들이 해지나 안되라면서 막 기겁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차고 다녀야 하나 싶었다. 일단 비공식적인 자리는 괜찮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며 당시 그게 나쁜 건지는 몰랐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장성규는 나쁜 건 아니다라며 노브라 대중화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화사는 그렇다면 영광이다. 인식이 그랬다. 이제는 다들 그 인식이 너무 유연해졌다라며 그냥 제가 뭐 있는 걸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장성규는 과감한 퍼포먼스를 할 때도 악플이 달리지 않냐. 내가 기억하는 게 어디 대학 축제 무대였나. 그때 한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냐. 퍼포먼스에 대해 생각지 못한 악플이 달리면 마음이 상하지 않냐. 라고 물었다. 앞서 화사는 지난해 5월 한 대학교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선보인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화사를 고발해 조사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화사는 불편한 사람들이 많았나 보다. 그러면 저도 반성해야 하는 것 같다라며? 사실 그걸 제가 고의로 한 건 아니다. 무대를 할 때 눈이 돌 때가 있다. 사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대가 끝나고 너무 행복해서 아예 잠을 못 잤다. 그날 학생분들도 너무 재밌게 놀아주셔서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과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런 계기가 저를 다시 한번 조심해야 할 것들을 되짓게 한다라고 덧붙였다.